영타 좋구만 제가 원하는 건 마음이 온전해지는 거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고 왔으니 십자가의 구원을 받으러 여기서부터 걸어서 이동해야 될 거 같고요 날씨가 아직 가봅시다 무언가를 믿는다는 건 밥 먹으러 빡시게 걸어가야 돼요 2시간 정도를 더운데 큰일이네 땡볕 유산소 다이어트 유산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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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버스 타고 갑시다 끝날 때 즐거운 일을 하라고 아 끝나면 얼마나 즐거울까 언제 끝나 4 으 으 으 이번엔 아일랜드로 왔어요. 롱 아일랜드 나는 이미 천당 가는 과거에 급제하였으니 이 세상의 과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. 공무원이 되면 솔메 성지에서 킬리 성지까지 이제 다 끝났어요. 그런데 솔메에 차가 있단 말이야. 어떻게 가지? 버스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